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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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 ㅋㅋ 해먹기 예! 나 나 나 오오오오 오오오 오오오 와아 간식이야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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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여 커뮤니티 내 남자는 차지서는 야 난 나 나 와!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.. 나 나 나 나 내가 잔다 보니까 나를 봐 너 나 나 나를 봤어 나빼이랏 좀 저 나만 가만 너는 진짜 몰라 네 영역을 쉽지마 깨끗해섯로 너무너무 좋아 하하하하 예에에에에에에에에 또 뭐있어? 또 또 또 또 공연은 5분 후에 시작해요 조심스러워 두망주 우리 상탱이도 할 수 있는 두망주 살려줘 살려줘 다시 사롱이도 두망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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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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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너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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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우리 둘 다 아가씨 이곳에서 인식 따는거 근데 뭐가 있을까요? 구하러 가르쳐주세요 질꾸두고 이 부분은 질꾸두고 야 아이콜이 이렇게 제 생일이 너무 너무 진짜 하이클이 몇번지 그래서 제 생일을 하지않아요 와아 ㄴㅣ 우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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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잠만잠만잠 먼저 아하핳 음 오늘나 의미 나 이거 진짜로 사랑은 스위 의미 왜awaawaawaawa 조19 mogwill 불렀다 뭐하zos 나의 사내의 빛이라 너무 좋다 예, 예 문구 다가오는 나 지금 그래야 널 널 놓칠 것 같아 너의 삶이 네, 나의 삶이 내 삶이 내 삶이 내 삶이 내 삶이 내 삶이 다행이다 일찍 할게 내 삶을 내 삶을 너의 삶을 내 삶을 애는 I'm gonna shake it, shake it 제 삶이 내 삶이 I'm gonna shake it, shake it ㄹㅇ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여러분들 미친 생각도 모르겠지만 재밌니까 처음 저기 있었을 때와 지금 통할 때 얼굴의 살가 있기가 굉장히 지금 실패한다고요 저 얼굴이 손을 다하고 났네 예수 예수 아이씨 대한민국이 바로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이제 동료들로 2초 2초 3초 3초 첫 번째 곡은 첫 번째 곡은 첫 번째 곡은 2초 3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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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초 4초 1초 쫌 11초 4초 2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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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초 3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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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선은 약간 조금 처음부터 미친 척 호작미치는 제가 지금 미치는 수록 분위기니깐 살짝 먼저 조성님처럼 보다가 자르기 전에 첫 곡을 그러면은 매드밭뱃에서 싸인크라이드 아세요? 그러면은 매드밭뱃의 싸인크라이드는 분위기를 톤으로 갈아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승한 척덕이에요 민턴이가 오히려 아주 그냥 어우, 집에다가 집에 얹혀줄네, 집에다가 집에다가 집중하게 쌓여있어요. 저희가 고난하게 해서 다 해드릴게요. 오늘 2차 고민의 콘셉트 약간 리더가 스피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저희가 아직도 그 싱싱한 거 1도 없지만 노래해 드리도록 할게요. 네, 왜냐하면 이거 흑돼서 네, 감사합니다. 노래해 드리도록 할게요. 노래해 드리도록 할게요. 노래해 드리도록 할게요. 부탁드립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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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